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 정권 사람들은 도와준 것 없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할까? 일부 호황업종이 있긴 하지만 지금 대다수 사람들의 삶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팍팍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한 폐렴의 장기화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매출 겁나기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말이라도 좀 조용하고 따뜻하고 순화된 그런 것을 사용하면 사람들 마음에 위로나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을 책임짓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대는 말 말 말에서 어떻게 저렇게 거친 말을 마구잡이로 쏟아낼 수 있을까 이런 한탄과 아쉬움과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 가운데 단년코 어떤가는 인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미애 바른 모험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함께 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단 이틀이 지난 6월 24일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녀 특유의 독설과 오만 불소남이 묻어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또 6월 25일에는 검찰총장이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이런 말도 하고 같은 날 장관 말을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이를 꼬이게 만들었다 이런 말도 되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관련된 위정교사 진정사건의 조사주체를 대검감찰부에 두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과실에 배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치를 비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을 하다보면 서로 의견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틀림에 대해서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의 입에서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고 지휘랍시고 등과 같은 그런 거친 표현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고 양식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1958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62세가 됩니다. 비슷한 연배의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장소에서 장관이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품위가 없다는 표현을 넘어서 무례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우도 없고 품위도 없고 때로는 모욕적이고 거친 언어 표현을 추미애 장관은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더욱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계는 상화관계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은 직제상으로 보면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지시 내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일반 행정부의 외청과는 다릅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엄격히 보장되었고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최소한의 자율성은 존중되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월권과 무리수는 줄곧 사람의 비판이 되어 왔습니다. 그가 취임한 이후에 조국 수사,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 최강욱 수사 등 그임 호든 수사에 대해서 인사건과 지휘건을 행사해서 개입해 왔습니다. 아마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제일 먼저 직권남룡으로 수사 대상에 대해서 감방으로 갈 수 있는 유력한 인물이 추미애 장관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맹백한 직권남룡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표독한 인상을 타고난 것은 얼굴이니까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입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나이 62세 정도가 됐으면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나이가 되고도 충분하죠. 가득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갖 흠한 말을 쏟아내는 추미애 장관의 언어를 보면서 저런 사람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보통 사람들한테 내 말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 berhub NBA .